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화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화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원에게 중부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령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한심이라. 유원은 유원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원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유원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화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암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여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건강해지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거나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죄가 너무도 무섭고 심각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제사제도였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속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구약에는 그 유일한 길이 제사제도였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끝내다라는 뜻이죠. 잘못된 것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를 끝내고 그런데 그 상징적인 가장 중요한 날이 1년에 한 번 드렸었던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시성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었지요. 그래서 그도 역시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그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감돌던 분위기가 어떨지 감이 잡히시나요? 내일 모레면 수능 날인데 아마 지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할 수 없이 초긴장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과연 내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엄청난 결과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바로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암도 없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매년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했고 이후에 나와서 다른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로 안수를 한 이후에 광야로 보냈습니다. 아사셀 염소라고도 하죠. 모든 죄가 영원히 떠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먼저 잡은 염소의 피로 인하여 백성들의 죄가 씻긴 받았다라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9절 중반절을 보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속죄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율법이 완전하고 의로웠지만 우리가 죄인이니 그 율법을 다시 운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고 결정적인 이유로 짐승의 피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니까요. 그때뿐인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 속죄 제사를 반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람쥐 챗바퀴 같은 반복을 완전히 끝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11절 말씀에 염소와 성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지긋지긋한 그 제사 제도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또 앞으로도 지을 죄 우리를 정죄하고 수없이 엽박하는 그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짐승의 피는 죽은 피이지만 우리 예수님 지금도 또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그 보혈은 살아있는 피이고 영원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붙들리던지요. 옥사의 아들로 자라서 교회 울타리 밖 벗어난 지 한 번도 없고 그저 괜찮은 죄인인 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청년까지 그렇게 죄의 눈이 가린 채 자랐는데 신학교 2학년 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 활짝 열어주셨을 때 아 죄인 중 죄인이 바로 나구나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 주가 대신 달리셔서 주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희름보다 더 정케 되었음이 믿어지고서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선성에 홀로 지내실 때 그분을 많은 이들이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찾아오는 이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노인성 침해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르침도 받고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가려 할 때 그때마다 한경직 목사님 문 밖까지 나와서 꼭 빠짐없이 잊지 않고 했던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사망의 권세에 묶였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그와 같은 사랑이 내게 지금도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붙들면 어떤 환경 중에도 우린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시 달려 나아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정말 내게 실제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절에 get on ya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다 말씀하였죠. 우리 양심이 그것으로는 온전해지지 않으니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니까요. 그러나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은 우리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한 번 용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기록조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수하는 정도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완전히 새 것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가리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죠. 이 죄가 언젠간 드러나지 않을까? 그 죄가 드러나서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리고 숨기며 사는 존재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죄에 다시 넘어져도 그 약속 의지하여 주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시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디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가 이전에 보스턴에서 집회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무디가 부흥회를 한다는 게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회 전날에 그와 함께 일하는 스탭이 흥분한 마음으로 지역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무디에 대한 정말 거짓 기사 비방하고 비난한 글이 잔뜩 실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라고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겠냐고 다음날 집회가 있는 무디로선 치명적인 일이죠. 그런데 무디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행입니다. 이 기자가 정말로 나를 알았다면 얼마나 더 심하게 험하게 비난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디는 알았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럼에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가 어떤 은혜인가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지나간 일들 이전에 행했던 더럽고 추악한 부끄러운 일들 그것을 들춰내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날때부터 죄인된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신데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한 적 없으십니다. 내 더럽고 추한 죄로 인해서 나를 한 번도 미워하시거나 탓하신 적 없으세요. 다만 26절 말씀에 자기를 단번에 재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치료할 그 죄값을 단번에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람은 사랑은 내 죄가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든지 한 번도 변함없고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랑이세요. 그 주의 보혈이 나를 위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영원히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를 할 수가 있겠으며 어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즐기던 세상의 죄와 습관적으로 지었던 그 죄들이 어떻게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죄악의 변이를 일으키고 또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하나밖에 없음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시험이 클 때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먼저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씻기었다는 이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번에 단번에 그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 매년 반복하고 수없이 반복해야 했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제사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 하나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고 우리를 주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죄로 무너져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낙심하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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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리 앞에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옷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위해 흘리신 주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 내 삶에 영원히 충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묶여있는 죄로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죄의 무너진 낙심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다는 하나님 그 뿌리 깊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아는 건 아니여 주의 보혈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실으셔서 내가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 앞에 기쁨과 자유함으로 감격함으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 없어서 주가 진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성냥 하나님이 눈 여셔서 나의 더 깊은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 없어서 주님이 진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 없어서 우리 한 가제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위해서 죄의 종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여 죄를 내가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신 일들을 다 끊게 하여 주 없어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부로 지갑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의로움 달아 하시고 하나님 때마다 심하다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우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